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선휴증을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통 그 동네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관심을 끊은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아무튼 그 경선휴증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않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이 건을 두고 좀 와글와글 그리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난 경선기간 동안 당원 게시판은 당원 간의 분쟁자중 그리고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잠시 멈춤기간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조치 이후에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게시판 내 당원들 간의 분쟁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과열되는 분쟁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적 갈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정중한 공지글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반발은 상당히 심합니다. 1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원 게시판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비난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분은 여기는 독재당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민주당이 공상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와 중국 국기를 합성한 사진이 게재되어서 송당대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일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후보 교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를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이디를 색출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항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얼마나 심한 비판의 글들이 올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후보 교체론이 이따금 불씨가 꺼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9일 날 민주당의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주대의 이상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 8개월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의 글 하단에는 그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영역 검증에서 큰 하자를 가진 인물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공적 영역 검증에서도 결함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빼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걸러지는 과정 없이 마구잡이로 권리당원 게시판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당 입장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로 말이 통한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시대가 늘 전진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퇴행하는 또 퇴보하는 후퇴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자주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리당원 게시판의 잠정운영은 어제 소개드렸던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과 함께 뭔가 좀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